안녕하세요. 앤디 잉글리쉬의 앤디선생님입니다. 저는 앤디의 영어 트레이너 앤디, 그리고 이것은 SHUT UP AND LISTEN 코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별로 부담 안 느끼면서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들리면 안들리는 대로 뭐 말이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듣고, 쓰고, 말하고, 다 해보는 오감을 사용해서 하는 앤디의 하루 10분 영어 SHUT UP AND LISTEN 코너이구요. 자, SHUT UP 하고 가겠습니다. LET'S LISTEN! 듣고, 다 내뱉으세요. 좀 정리하고 한번만 더 플레이 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말해볼게요, 들은거. 이렇게 느껴보시고, 좀 대시는 분들은 리듬 타실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러신 분은 없죠. 저처럼 바보같이 하는 분은. 근데 무조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들은 거.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들려요. 들려요, 다. 자, 가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 상관없어요. 해볼게요. 말해볼게요. 들은 거 말하는 거예요. 들은 거. 말했죠? 갑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말하세요. 말하세요. 마지막 갑니다. List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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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arefully. Here we go.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You knew the nothing comedy. 으흠. 리듬 타셨죠? 자, 슬로우 해서 가겠습니다.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말해 볼게요. 정리하세요. 무슨 코미디 나오고 터칭 나오고 왜 터칭이 나오지? 영화를 봤는데? 영화관에서 애들이 막 서로 만졌나? 자, 펜앤베이펄 준비하시고요. 제가 이걸 플레이하는 동안 쭉쭉 써보세요. 지금 플레이 해드릴 테니까 쓰세요. 아니면 펜앤베이펄 정 없으시면 머리에다가 써보세요. 쓰세요. 쓰셨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사운드 체크와 비주얼 체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Yeah, you knew it was going to 인데, gonna 라고 하죠?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It was gonna be, it was gonna be, it was gonna be.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어, 너 이거 좀 이렇게 터칭이 뭐냐면 감동을 주는 이란 얘기에요. 감동을 주는 코미디인지 알고 있었잖아. 이런거죠? 그쵸? Yeah, you know의 과거형. New, no, new, known. You knew. 너 알고 있었잖아. You knew it was going to. 이거 going to가 줄여져서 gonna. 고나 아닙니다. 거나 아닙니다. 거나. 너. 정말 한국 발음 하듯이 거나 라고 하세요. 고나 하면은 좀 이해 못할 수도 있고요. 뭐, 근데 자기 마음이죠? 하세요. 자신있게 하는 게 먼저고, 만약에 한다면 거나 라고 해주시고요.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감동을 주는 코미디. 무슨 코미디 쇼를 봤나봐요. 코미디 쇼. 아니면 영화를 봤거나. 근데, 어, 너 알고 있었잖아. 그게 그 뭐냐. 터칭 코미디라는 거야. 왜 남자가 여자한테, 지금 브라이언이 딱 봐도 이 여자를 막 꼬시려는 것 같죠? 초창, 그 데이트 초창기 같은데. 초창기 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이게 뭐야. 좀, 그래도 좀 가볍게 캐주얼하게. 코미디 같은 거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거나 좀. 근데 또 분위기 있는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그쵸? 뭐 물론 뭐 액션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치즈 앤 코니. 그냥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하는. 좀 더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 알고 있었잖아. 그냥 내가 이런 거 보러 갈 줄. 뭐 터칭 코미디 보러 갈 줄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뭐 남자들이 자주 그러니까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you knew 알고 있었잖아. 자, 근데 you knew 와 versus you thought. 사실 you는 상관없고요. knew 와 thought의 다른 점을, 이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잖아. 이거 인 줄 알았다예요. 뭐 뭐 인 줄 알았다. 잘 보세요.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뜻만 하면. 자,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뭐 하세요? 음. 음. 어, 이거 물이네? 제가 그러면 옆에서. 야, 이 물인 줄 알고 있었잖아. 물이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new예요. 알고 있던 거예요. 제가. you knew it was water. 왜 갑자기 그걸 물이라고 그래요? 물 뻔히 알면서. 이런 거고. 자. you thought은 뭔지 알고 있었어? 이런 거예요. 잘못 아는 걸 얘기하는 거. 그때. 뭐 알고 있었어. 딱 우리나라말로.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제가. 제가 딱 이거 마시고. 오. 목말라서 이렇게 마셨는데. 이게 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물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딱 마시고 나서. 아. 야 이거 뭐야. what the fuck. 이러면서.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은. 이렇게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이. you thought it was water. you thought it was water. 너 그 물인 줄 알았어? 이렇게. I로 하면 조금 더. 행각돼요. I knew. I knew it. versus. I thought. 뭐. 이건 조금 다리감다. I thought it was. 빵빵빵. 뭐 이런 식으로 주로 가는데요. new와 thought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냐면 new가 알다 라는 거야. 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우리가 말하는. 뭔 줄 알았어는 thought를 씁니다.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I knew it. 아 이거 알았어. 뭘 그것도 얘기해. 이런 얘기고. I thought it was. 어?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가 I thought입니다. 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알고 있었어고요. 그쵸? 이거 확실히 하게 하고요. touching. 이거는 형용사로 ing가 그냥 쓰인 거고요. touch라는 동사에. 얘가. 감동을 준해서. touching comedy. touching comment. touching class. touching lesson. 이거 다 공짜로 하잖아요. 터칭 레슨 맞죠. 감동을 주는. 예. 그리고 was gonna be.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되게 가르쳐 드릴게. 좋은 액기스 같은 게. 자. be going to. 뭐. 이게 going to가 해서. gonna. 뭐. I'm gonna. you're gonna. we're gonna. they're gonna. he's gonna. she's gonna. it's gonna. 해서. 미래형 얘기하는 거죠. will 말고. gonna 해서. 뭐. 뭐. I'm gonna. 간단하게 할게요. I'm gonna study. I'm gonna. 공부할 거야. 근데. 여기 앞에. 이 비동사가. 이 비동사가. m. r. 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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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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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분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아니요 상관없어요 빨리 하는 것은 별로 안좋아요 천천히 갈게요 자 음 m 아 알 에이스 암 견어 이어가 나 뭐 히스까나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 오이터 오게 되요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러면 이 비동사 얘가 mrs 란 거에요 얘가 몸을 할 거야 라는 얘기야 암거 나 겨우 암겨나 스터디 암거 나 슬리 이 방금의 이트 암간을 히트 암간을 펀치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비동사가 과거 형이 뭐가 있죠 과거 형이 어떻게 되죠 비동사 현장은 m r 이었죠 과거 형은 워즈 랑 워 이에요 그래서 워스 변하라 워즈가 는 동사원형 워 가나 동사원 이렇게 그러면 아잉가 너도 하면 갈 거야 인데 아이워 스터너 더욱 하게 되면은 갈려고 했어 에요 뭐 뭐 하려고 했어 뭐 강아지 강아지 하셨네요 동생이어서 아 자 워즈 워 전어 보이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뭐 뭐 하려고 했어 이렇게 왜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배우시는 거랑 좀 매칭은 좀 안되요 에이 워스 가나비 아 그게 그거 일 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터치 커뮤니티가 될 줄 뭐 뭐 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비동사를 적으려니까 이게 이제 동사로 되게 되면 이 동사 하려고 했었는데 너 이거 일 줄 알았다 뭐 뭐 하려고 했어 뭐 뭐가 될 줄 알았다 음 그래서 비동사가 쓰게 되면 뭐 뭐가 될 아 예 아 참 헷갈려 비동사는 사실 의역에 대해서 뭐 예 비동사가 여기서는 그냥 제가 이유는 너 알았잖아 에 보스 거나 미어 타칭 커뮤니티 텀 터치 커뮤니티가 될 줄 터치 커뮤니티 일줄 알았잖아 이렇게 부어스 거나 비게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라고요 그냥 이걸로 하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음 나 잘려고 했으면 슬립 이란 동사가 쓰겠죠 그러면은 아이워즈 거나 슬립 그쵸 그러면 나 어 티 마시려고 했어 트랭크 티죠 아이워즈 거너 트랭크 티 이렇게 되구요 그리고 또 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음 음 엔디 한테 배우려고 했어 배우다 런 근데 누구한테 배울 때 툴을 많이 써요 물론 상관없어요 근데 런 쇼메 데요 쇼메 누구 한테로부터 저한테서 부터 배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 나는 엔디 한테 배우려고 했어 아우스 거나 런 수험 엔디 이렇게 가십니다 수험 아시겠죠 투 아니에요 런 쇼메 입니다 써 이렇게 뭐 하려고 했어 러 가시구요 비동사 때는 조금 여기가 이게 이게 비동사일 때는 조금 다르게 좀 여기 되는거 그 부분 여기 이해해 주시구요 자 읽어볼게요 이거 예 아 아이 뉴 워스 거너 비어 터친 커뮤니 예 아이유 워스 거너 비어 터친 커뮤니 말해보시구요 자 듣고 따라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 유 누우 워스 거너 비어 터친 커뮤니 아 유 뉴 워스 거너 제가 아이워 다인 뉴 라고 했네요 유 뉴 워스 거너 비어 터친 커뮤니 다시한번 야 유 뉴 워스 거너 비어 터친 커뮤니 예 아 유 뉴 워스 거너 비어 터친 커뮤니 언제 하고 나면 호우 즉 쉽지 이렇게 천천히 들리지 다 들리지 이런 느낌들 이죠 다시한번 들을게요 야 유 뉴 워스 거너 비어 터친 커뮤니 아 유 유 워스 거너 비 어 터친 커뮤니 배야 유 유 워스 거너 비어 터친 커뮤니 비 비 예 아 Amy 굉장히 노 가 있음 되 며 않았어요 오늘 그저 터친 이란 단어 워스 거너 워 거너 워 거너 뭐뭐 하려고 했어 워 뭐 일 줄 알았잖아 뭐 이런 말들 너우 뉴 thought 이런 레슨들을 다 지금 딱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자 그래서 이번 레슨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만 가져가셔도 엄청 큰 것 같아요 10 minutes to shut up and listen corner 10 minutes에 이걸 가져간다 음 I think it's a big, big, um, um, gain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Let's listen!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해볼게요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Yeah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자 마지막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You knew it was gonna be a touching comedy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listening, 아, 트레이너, listening and speaking 트레이너 앤디였고요 자 shut up and listen corner 이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세요 아니면 즐겁게 연습하세요 전혀 스트레스 안받고요 열심히 안해도 되죠 되기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되진 않죠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거고요 즐겁게 가 먼저 열심히 두번째 your choice See you later guys Don't example whether you, just love которого users need to be aерate I don't know what just to meet you 자,UP quoi at all but now em account because it's this phreno